지금까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렸지만 저도 가끔씩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거나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도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우형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받았던 푸우의 방문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진단 결과와 교정 방법, 교정되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혹시 푸우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단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는 평소 산책할 때 푸우가 냄새 맡거나 마킹하고 싶어하면 거의 허락해주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산책의 주도권이 푸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들이 푸우가 줄을 당기고 흥분하고 짖게 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푸우가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할까 봐 저는 산책할 때 저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다녔는데 이런 긴장감이 푸우에게 전달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생기고 약간의 짖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줄 당김, 흥분, 짖음 모두 저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솔루션들과 교정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산책 시 냄새 맡기는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책할 때 강아지 마음대로 마킹하지 못하게 하고 보호자님이 허락한 곳에서만 마킹하게 해주는 겁니다. 화장실 마킹을 허락해주는 의미가 산책의 주도권은 보호자님에게 있으며 보호자님 옆에서 잘 따라왔으니 보상의 개념으로 마킹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킹할 때 진도도 너무 빈번하지 않게 적당히 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히 이 훈련을 하면서 산만하게 냄새 맡으며 다니기보다 저에게 집중하며 산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줄 당김과 차분한 산책에 있어서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흥분할 때 목줄을 살짝 올려 앉혀줍니다. 여기서 목줄이 당겨지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바로 앉음과 동시에 느슨하게 해주어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앉아서 눈을 마주치면 간식까지 주세요. 그러면 자꾸 강아지 스스로도 편한 걸 찾고 간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면서 흥분이 올라올 때 앉아서 보호자님을 쳐다볼 거예요. 이러면서 흥분할 때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확실히 이 훈련을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교육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 보호자는 미리 긴장하지 않기 반려견은 리드주를 통해 보호자의 미세한 긴장과 떨림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특정 대상에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강아지는 그 대상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경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대상을 보면 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우가 잘 짖는 대상 근처를 최대한 의연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가 보았어요. 초반엔 좀 짖기도 했지만 의연하게 지나갔더니 확실히 푸도 긴장을 덜하고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직 100%는 절대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습해보려고 합니다. 솔루션들을 정리해보면 산책할 때 냄새 최소화하기 흥분했을 때 앉혀서 집중시키고 간식주기 산책할 때 보호자는 너무 긴장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그리고 훈련하면서 느낀 점들 꿀팁들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산책하기 전에 밥이나 간식을 최소화해주세요. 확실히 식후 산책 때보다 식 전에 산책하는 게 집중력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최대한 반려견과 눈 마주치며 호흡하고 간식주면서 즐겁게 훈련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반복해주셔야지 행동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창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보호자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반려견 교육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반려견에게 문제행동이 있다면 기죽지 말고 꼭 훈련받고 교육받으면서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문 교육을 통해 받았던 푸오의 솔루션들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해 저는 푸오와 함께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